글로벌 리더의 G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G가 글로벌 리더의 줄임말로 생각하잖아요. G는 그냥 그룹이라는 말입니다. 그룹. G7이면 7개 나라 그룹이라는 뜻인데 G8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8개 나라 그룹이라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 때까지 그렇게 성장했던 게 맞죠. 민주주의, 언론자유, 국제적인 지지도, 경제적인 지표. 그런데 지금 무역수지 14개월 연속 적자에 7개월 연속 수입 감소에 앞으로도 나아질 전망이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보다 무역수지 순위가 떨어졌어요. 180대로 떨어져 있어요. 언론자유주의, 민주자유주의 지금 다 떨어진 걸로 나왔잖아요. 어제 엠비스트레이트에도 보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G8이 됩니까? 우리 윤석열이 날마다 사고를 치는데 그리고 곧 전쟁할 것처럼 으르렁거리는데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베테미컵 보면서 사회 집권 교육 포기해서 40% 안팎이나 되는 경제도 망하고 있는데 그리고 만약 한국만 초대가 됐으면 말이라도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시민정치 G8이다. 내가 귀엽다 이놈들하고 도망가겠어요. 초대된 나라가 많잖아요. 열 몇 개잖아요. 결국 따지고 보면. 그러면 어떻게 G8이란 말을 합니까? 그리고 심리적 G8이 뭡니까? 심리적 G8. 그리고 이번이 초대가 처음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번 초대가 됐고요. 심지어 G7만 앉는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은 따로 초대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만. 그래서 지금 사진이 돌잖아요. 윤석열은 G7만 앉아있는 자리에 그룹업 7에 들어가 있는 자리에 초대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다 같이 있는 자리만 있었지. 또 다 같이 있는 자리는 안 보이기도 하대요. 어디 갔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따로 초대가 됐어요. 사진을 저희가 띄워놨는데요. 보이시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앉았잖아요. 네. G7. 유엔 사무총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럴 때. 일면 저럴 때는 심리적 G8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장난이잖아요. 심리적 G8이라는 것은. G8의 느낌이 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 정도면 G8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안 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끼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어디에 G8이라는 말을 합니까. 또는 납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서 한 게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제가 후쿠시마의 일영비 참배인 걸 성과라고 그러는데요. 히로시마. 죄송합니다. 히로시마. 제가 히로시마 평화공원 두 번이나 갔다 와서 잘합니다. 가면 이번에 일본이 지도자들 데리고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죠. 거기는 가면 시작이 일본이 어떻게 한반도를 침략하고 중국의 삭사를 저지르고 한반도 삭사를 저지르고 민비를 시위하고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진주만 공습도 안 나와요. 딱 히로시마 평화공원 가면 너무 불편한 게 뭔지 알았어요. 1945년 8월 10일인가요. 히로시마의 온폭이 토화됐습니다. 그것부터 나와요. 사진, 영상, 가이드 설명이다. 앞에 얘기는 없군요. 그것 듣고 있으면 일단 히로시마의 온폭이 피해 났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온폭 돈도 보이고. 그러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침울하고 슬프기 때문에 그 설명까지 들으면 순간 일본이 엄청난 피해 국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이 엄청난 학살 국가, 가해 국가, 전범 국가 그래서 무려 수백만 명의 생일 시민을 죽이게 만든 나라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거기 가면. 전체적인 기운이 그래요. 피해 사실만 부담을 시키고 있군요. 이번에 그래서 오바마한테 그러거든요. 이번에 아예 일본 국우라든지 언론들이, 일본 정치인들이 바이든 보호 사과를 하는 적반한 제태를 보겠습니다. 물론 미국이 당시에 온폭 토론을 꼭 했어야 되는 건데 역사에 지금 굉장히 논란이에요. 그리고 소련과 북한, 소련과 사회주의 계열이나 항의무장 투쟁에 우리 선수들이 한반도에 진출하고 일본에 내려오면 한반도 아니라 일본이 분단될 수가 있잖아요. 독일처럼. 그걸 막기 위해서 소련이나 중국이나 한국의 범사회주의 계열의 무장투쟁, 항의무장 투쟁 세력. 특히 소련이 한반도와 일본까지 진두하게 되면 독일처럼 일본을 분단시켜야 되고 미국의 아시아 영향력은 상당히 축소가 되잖아요. 일본 반쪽으로. 그래서 온폭을 빨리 투하했다. 그리고 온폭을 처음으로 실험해봐야 했다는 의욕까지, 탐욕까지 제기된 그런 지적은 맞아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평안에 사는 모든 시민들이 미국한테 왜 온폭을 투하했는지 굳이 반드시 투하했어야 했는지 아니면 그렇게 빨리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걸 하지 않고도 일본은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 일본은 여러분 그리고 항복을 안 합니다. 종전이라고 합니다. 천황이 종전했다고 합니다. 그것부터 사기잖아요. 지금부터 사기를 치면 어쨌든 그 이야기는 디하고. 어쨌든 전문국가이고 가해 국가잖아요. 그런데 바이든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강제징용을 해서 우리 히로시마에 무려 10만 명 가까운 한국 국민들이 강제로 붙잡혀 있었어요. 징용이나 징병으로. 그중에 이 3만 명이 단숨에 숨진 사건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히로시마가 기반인 정치인 기시다는요. 얼마나 기만적이냐면 그동안 일본인 피폭 유령비는 많이 갔겠죠. 한국인 피폭 유령탑은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원 밖에 내쫓아놓은 놈들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공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99년인가. 밖에 원래 설치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제1교포들하고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이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공원 안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공원 밖에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일본에 양심책도 갔는데 그때 비교적 최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마 90년대가 길 겁니다. 그 히로시마에 대리를 이어서 정치를 해먹던 기시단인데 단 한 번도 그런 노력도 한 적도 없고 참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딱 참배하면서 이런 거잖아요. 일본은 피해자라는 걸 강조하는 코스프레입니다. 가서 피폭되는 한인들한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 두 가지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범국가하고 가해국가로서 아시아 특히 한국을 침략해서 한국에 있는 국민과 청년들을 강제 징병도 했고 징용도 했다. 그래서 강제로 군대도 보냈고 수업이 많은 사람 죽었고 강제로 노동도 시켰고 수업이 많은 사람 착취를 했고 그러다가 히로시마는 나카삭에 있는 한국인들이 엄청난 희생이 됐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거기 가 있을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안 가셨으면 한 번도 안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돈불로 자발적으로 가신 분도 일부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강제적으로 가신 징들이 있으니까. 사실 아닙니까? 그걸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심지어는 우리 한국 대법원의 독립적 판단이 나왔는데 그걸 안 주려고 윤석열을 꼬셔서 제3자 변제안이라는 탄핵될 수밖에 없는 걸 갖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랬던 자가 마치 이제는 미안한 척하면서 참배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동안 왜 참배를 안 했는지 심지어 유령부도 못 세우겠는지 유령부를 만들었더니 공원 밖에다 뒀는지 이루시면 평화공원. 그리고 그동안 참배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죠. 몹쓸 짓을 했다. 우리가. 오히려 윤석열하고 기지다 같이 하면서 어떤 것만 부각된지 아세요?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인도 많이 죽었구나. 온폭 피해자 때. 미국이 잘못했네. 미국의 가해자만 연합군의 가해성만 부각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졸지에 외국 사람도 보기에 전문국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사과 안 하잖아요. 미국 국민들도 그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왜? 당시에 진주만을 급습하고 세기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에 대한 응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응징. 우리는 논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사과를 합니까? 그런데 한국 윤석열하고 기자가 나란히 피폭지에서 참배를 했잖아요. 따로 했으면 말이 안 돼요. 윤석열이 따로 했으면 이건 이야기가 또 달라요.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나 연합군에 있었던 국민들이 보기에 당시 한국과 일본이 한 나라였지. 쟤들이 그러니까 같이 전쟁을 일으킨 거지. 왜냐하면 2차 세대는 일으키기 전에 한국은 일본에 합병됐잖아요. 강제합병됐잖아요. 경술국치로. 우리가 강제징은 강제징병이었지만 일본 국민으로 둔갑해 있었고 일본 군대가 돼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한국도 가해 국가가 되고 전문 국가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네요. 실제 그래서 일본 네티즌들 반응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맞아. 당연히 윤석열과 기자가 같이 참배해야지. 왜? 그때 한국인들은 한국인이 아니었잖아. 송기정도 일장기 뛰고 뛰었잖아. 송기정을 알아요. 일본 네티즌들이. 왜냐하면 베리노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어요. 일장기로. 그때 송기정도 일장기 뛰었잖아. 우리 국민이었어. 한 팀이었다 이거예요. 강제합병시켰고 강제로 끌고 왔고 강제로 징병. 그러니까 강제징병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 국민이니까 강제징병이 아니죠. 국민의 의무를 지금 한국인들이 군대 가는 것과 똑같다고 주장을 써놨어요. 제가 봤다니까요. 국민의 의무를 다 한 것뿐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써놨어요. 야 인마 우리만 한국 국민들만 끌려간 거 아니야. 일본 국민들도 군대 끌려갖고 강제 노동했어. 이렇게 해갖고 본인들이 한국의 세계에 가한 전문 국가의 이미지를 피해국으로. 한국까지 끌어도 피해국으로 둔갑시키고. 그러면서 한국에 또 한 마디 하는 거야. 야 니들 피해 받은 거 없어. 그때는 우리 하나였잖아. 내선 일체였잖아. 그리고 우리도 같이 군대 갔거든. 우리도 끌려갖고. 너희 니들만 자꾸 강제징병을 강제징병을 했어. 그런 인식에서 나오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 공동참배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동참배 의무했다면 기시다가 과거사는 반성을 한 마따로 했으면 그래도 의미는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잘못했다. 전쟁 일경도 잘못이오. 한국을 강제 병타는 것도 잘못이오. 강제징병은 어쨌든 우리나라 당시 법적으로 우리나라 땅이었다. 우리 거였다 하더라도 그래도 강제징병은. 한국에 와서 뭐라고 그랬죠?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주어도 없어. 누구한테. 이거잖아요. 다 우리 한국 시민들이었다는 거잖아요. 한국 시민들이 고생했으니까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변화가 없는 거다. 침략해서 죽이고 확살하고 민비부터 동학농민부터 엄청나게 죽이고 확살하고 죽고를 빼앗고 한국을 수탈하고 민족을 수탈하고 징병을 하고 징용을 하고 그래서 결국 수만 명이 죽고. 그래서 관동 대지진 때 한국을 또 학살하고 중국에서 남경 대학살을 저지르고 여기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다라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종군이안부 일본군 속내포.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문제인데 그런데 윤석열 옆에서 웃으면서 지시다가 위대한 지도자고 용기 있는 지도자라고 칭찬합니다. 이 썩어빠진 자가. 얼빠진 자가. 우리가 얼빠진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민족의 혼. 영혼이 없는 자입니다. 역사의 혼. 영혼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빠진 놈. 혼이 나간 놈이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대통령 자격이 진짜 당장 끌어내려야 됩니다. 영토와 주권과 국민을 방어해도 역사를 방어해야 되는데 옹호해야 되는데 완전히 일본 식민지 총독 같은 용산 총독뿌란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일용비 참배는. 물론 거기서 희생당하신 분들의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윤석열 기시다 온 것이 반가울 수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처음으로 왔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 있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어쨌든 피폭자들을 기억해 준 거잖아요. 윤석열하고 기시다가. 그래서 그 마음이 좀 이루어진 것은 인정을 하고 그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우리가 지지를 해주세요. 하지만 그분들 중에도 강제 징역이나 강제 징병을 해서 히로시마는 나카사키에 일본이 강제를 데리고 놓고 수탈하고 죽게 만든 것에 대한 사과를 안 한 것에 대한 문제질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문제질을 합니다. 일본의 양식적인 시민들도. 완전히 둔갑 은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한국 대통령들이 진보 중도 보수할 것 없이 히로시마를 안 간 겁니다. 가더라도 심지어 DJ도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유령비에는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본이 피해 국가라는 것에 악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장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보도도 있어요. 만찬장에 후쿠시마 사케가 올라왔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마셨는지 먹었는지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술이니까 윤석열은 먹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술이니까 좋아서 술술 먹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안 먹었으면 지도 예전에 후쿠시마 공무원이 벌벌 떨면서 먹었던 거 그다음에 어떤 연예인이 먹었다가 급성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이야기를 듣고 안 먹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그 공무원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잖아요. 후쿠시마 방산 오염수 안전하다고 소통을 먹었던 사람 기억나죠? 이렇게 막 정말 지금 물이 떨렸습니다. 물이 흘러넘쳐서 그 사람 지금 연락이 안 된다 하잖아요. 그다음에 TV에 나와서 후쿠시마 산 음식물들 안전하다고 먹었던 분은 급성 백혈병 걸려서 돌아가신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것도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니 일본에서 체육행사 했었을 때도 후쿠시마 음식 제공한다고 해서 한국도 그걸 안 먹었어요. 우리 선수들도 그런데 이번에 G7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열 몇 개 국가 모였는데 거기에 계속 후쿠시마 산 음식이나 사께를 내놔요. 그건 항의를 해야죠. 항의를 다른 나라는 안 하더라도 한국에서라도 항의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항의를 안 하고 오히려 일본인 후쿠시마 지금 방사능 오염수가 아니다. 처리수다. 그런데 G7 국가들 이번에 얼마나 일본이 약을 차놨는지 항의조차 안 하네요. 독일 환경부 장관은 항의했는데 일본에 독일 출출 총리가 항의를 안 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일본이 지금 국제 로비를 하고 독일에 있는 소녀 평화의 소년상도 강제 철거 당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둑 한반도는 정신을 차려서 남북이 하나가 돼서 항의하고 맞서야 되는 건데 남한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일본에 속국처럼 굴면서 기시다 만세 바이든 만세 하면서 모든 걸 갖다 바치는데 그러니까 지 앞에 구시마산 삿개가 있고 음식물이 있어도 항의조차 하나 안 하고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먼저 이야기하는 미친놈들입니다. 미친 정권입니다. 여러분. 끌어내리는 것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에 시찰단이 견학단이잖아요. 가서 윤석열도 구시마산 삿개나 음식을 먹고 왔다고 쳐요. 거기에다가 견학단이 가서 안전하다고 그러겠죠. 아예 이의한테 다 맡긴다는 거 아니에요. 시료세치 이런 것들. 그럼 이거 견학단이 아니라 이제 시음단이 되는 거예요. 시찰단이 아니라 시음단. 시음단. 가서 용기 있게 한 잔씩 마시고 오는 시음단 먹어봤더니 괜찮더라. 5년 후 10년 후에 걸린지 누가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거죠. 방사능은 장기간 영향을 끼치니까.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시찰단이 아니라 시음단이라면 비냥까지 받아요. 그래서 날짜도 못 잡고 인원 확정도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 저는 아마 그런 조치까지 들러리 쓰는 거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일본이 협조도 안 해주고 그것마저도 그런 상황에서 후쿠시마산 사키아하고 음식이 있는데 하얀마도 안 온 겁니다. 여러분 수술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찰단 갔다 오잖아요.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로 이름 바꿀 겁니다. 그리고 방사능 오염수를 말을 괴담이라고 처벌한다고 그럴 겁니다. 광우병 괴담이죠. 이미 윤석열 정권 산하의 국민통합위원회에서요. 가짜 뉴스를 때려잡기 때문에 사례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친놈들입니다. 국민들이 건강이 걱정돼서 방사능은 인체에 한번 들어오면 축적이 되고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라고 우려하는 것인데 맞습니다. 그건 괴담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맨날 예를 들면 광우병 괴담잖아요. 여러분 오늘 뉴스 보셨죠? 미국에서 또 광우병 또 발생했습니다. 30개월 이상의 오래된 늙은 소에서 광우병 늘 발생합니다. 외계적으로 20개월 30개월 소에서도 발병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뿐만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특정이연물질을 제외한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괴담이 됩니까? 이명박이는 미국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걱정이 많아서 30개월 미만 수입한다고 촛불집회 사진도 보여줬다면서요. 당시 2008년대 뉴스 사업 나오잖아요. 촛불집회 사진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이 많습니다. 하면서 그 분노와 촛불집회 사진을 이용해서 그걸로 사실은 협상한 거죠. 당시 일본은 2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했어요. 미국에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산 소고기 유명한 와규 있잖아요. 일본산 소고기가 소에서 20개월 30개월 연령대 소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그게 까다로워가지고 그래서 미국에 아니 20개월 30개월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개월 미만만 수입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어떻게 괴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광우병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검역 강화한다잖아요. 3% 샘플에서 10% 샘플로 늘린다잖아요. 그것도 너무 적어 보이긴 하지만 아니 괴담이면 왜 늘립니까? 미국에서 광우병이 왜 생깁니까? 이놈들이 입만 열면 후쿠시마 방사고 외무소 이야기하면 광우병 괴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30개월 미만만 수입금지합니까? 아니 수입합니까? 그다음에 후쿠시마 주변에 그 수산물 누가 수입금지한지 아세요? 윤석열 정권의 모태인 박근혜 정권 때 수입금지했잖아요. 아니 괴담이면 왜 박근혜가 나서 수입금지를 합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한 게 아니에요. 금지를 해놓고 지들이 금지했고 지들이 괴담이래요. 아니 너무나 의연...